틈중권 유튜브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역시 수급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분들의 수급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보시죠 대주주 양도세 올해도 연말 매물에 부담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같다 근데 좀 시기가 좀 빨라진 그런 모습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는 대주주 양도세와 더불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실질적인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대주주 양도세 살펴보니까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의 반발도 관련 세법과 관련해서 반발도 심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요청도 정부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나 다시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그림을 보시죠 뭐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에 주식시장을 이야기하세요 개인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주를 이끌어오고 있는 주도주가 개인투자자 중심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은 개인주도 장세고요 개인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벌써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소식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뭐 10억원 15억원에서 올해 들어서 10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그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3억원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다 안 된다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은 계속 법령으로 유지가 되면서 시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억원 9억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 10억 정도 개인투자자가 번다? 일부의 이야기 아니야? 이거 뭐 우리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양도세와 관련된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년을 생각하면은 양도 차익이 3억원 이상일까 시가 초기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양도 차익도 꽤 많을 때에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예를 들어봤습니다 2019년 혹은 2005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됐고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주주 요건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준은 2020년 말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시행은 2021년 2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때 3억원으로 맞춘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2020년 말까지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3억원을 맞춰놔야지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나는 주식 판다는 개념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팔지 않고 주식 가지고 있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도 배당은 가지고 나는 꽤 많이 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고요 일단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기준이 올해 말이라는 점 일단 지금 현재 법령이 시행이 계속 된다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양도차액은 최고 대주주 요건을 했을 땐 22%에서 23%까지 소득을 내야 된다는 세를 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현재 2019년 말에 나왔던 리포트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게 단지 올해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만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국내 증시는 12월 증시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월 증시가 많이 부담이 됐었고 요게 사실은 그 전에는 폐장이 가까울 때 한 2거래일 정도 보름 정도 오히려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12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9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요 국내 12월 증시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무관하다 양도소득세와는 아니다 영향이 있다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증적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전략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다 3억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공후에는 시가초가 기준으로 10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량상으로는 12월 26일에 폐장일 T플러스2 26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가 28일 정도에 시가 기준은 28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더 올랐다 그래서 3억 원을 넘었다 그럼 또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도에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3억 원에 딱 맞추기보다는 3억 원 밑으로 훨씬 더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객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지금 2020년 연말 되기 전에 좀 팔아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2010년 이후에 쭉 보니까요 일단 1월부터 10월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관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1월과 12월은 거의 일괄적으로 매도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다 매도였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연말로 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역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2월에 개인 순매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 매도의 규모가 글쎄요 2019년까지 살펴본 결과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집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12월은 매도 중심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파란색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누적적으로 순매도 동향을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그리고 15년 17년 그리고 19년 이때가 바로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 대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좀 더 확대된 시기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더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데이터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실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된 다음에 12월에 매도를 일괄적으로 했다가 12월에는 이 파란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의 누적적인 순매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효과가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양도세와 관련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단순한 수급적인 법을 절세를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을 접근한 데 있어서 기업 가치를 본다든가 펀더멘탈을 보더든가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절세를 하기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용, 세법과 관련된 절세 비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주식시장을 접근한 데 있어서의 아주 기계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도 어쩌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찾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비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이 연구소에서 발표가 된 이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법적인 흐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의 개정의 흐름이 좀 더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현재로서는 벌써부터 주식시장에 많은 부담을 안게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도 심정적으로 좀 안심하고 1월에는 일단 어쨌든 12월에 팔더라도 1월에는 사야지 라는 흐름을 가질 수 있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흐름인데 외국 쪽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이나 현재 빅데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CNBC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장 개인 투자자에게 좋아했던 ETF 중에 QQQ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꽤 유출 규모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기본 자산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나스닥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정말 유럽이 많아지고 있다 6월 이후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나스닥과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까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기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데이 이후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장주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봤던 종목들에 대한 이슈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니콜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테슬라와 관련된 배터리 데이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일단 배터리가 새로운 배터리가 1년 뒤에는 나올 것이다 적어도 이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3년 후에라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길다 지금 현재 제시가 된 3년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외국에서도 로빈우드에게도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매물 공백이 될 가능성을 외국인이 메꿔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 쪽 그리고 외국에서의 전문 투자자들에서 지속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완전한 경제 재개를 위해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정상화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 불확실합니다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다시 한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쪽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지금 현재 확진자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재봉쇄 부분적인 재봉쇄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일단 외국인들의 신흥국 우리 증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어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건 BBC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나온 얘기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평화적인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진다면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적인 정권이 이양은 없다라고 기사에서 뽑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편물을 통해서 이제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 진다면 의리를 제기하겠다 그냥 자기는 얌전히 지금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재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선거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 투자자들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불린 전문 투자자들이 또 움직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2020년이 유동성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그 중심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또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에 보다 무게를 싣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은 어쨌든 한 두 달간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세법적인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닛게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연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